아는 사람은 다 싹 쓸어갑니다. 총 59,000원이지만 최대 70% 할인해서 판매가는 거기에 배송도 무료배송입니다. 제라늄 업계 최초 랜덤박스가 나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 제라늄을 찾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유럽제라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는데요. 제라늄 업계 최초 랜덤박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까다롭게 더 정성스럽게 키운 제라늄들로만 골라보았습니다. 제라늄 업계에서 유럽제라늄 종류만 500여종으로 제일 많이 키우고 있고 한 달에 5,000개를 삽목할 수 있는 예쁜 제라늄 농장이니까 가능한 가격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키워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꽃님 댁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라늄 가격이 가장 저렴한 시기가 여름입니다. 해마다 여름 지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제라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최대 70% 할인 이벤트하는 제라늄은 저희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라늄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 제라늄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는 사람은 다 싹 쓸어갑니다. 양평에 계신 꽃님은 270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다육이 농장 하시는 분께 택배로 30개를 보냈습니다. 의성에 계신 꽃님은 농장에 오셔서 50개를 가지고 가셨어요.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는 유럽 제라늄 겹꽃 종류들만 500여종 키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 제라늄이 꽃꽃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 농장에 있는 한국 제라늄은 전부 겹꽃이라서 꽃볼도 크고 꽃볼을 예쁘게 잘 만드는 유럽 제라늄 종류입니다. 한국 제라늄은 무엇일까요? 왜 한국 제라늄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육종가님들께서 유럽 제라늄을 수정시켜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신 것을 유럽 제라늄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 제라늄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제라늄 육종가님들께서 만드신 꽃이 유럽 제라늄보다 훨씬 더 예쁜 꽃이 많아요. 역시 우리 것이 최고인가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쁜 꽃 만들어주신 육종가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국 제라늄을 K제라늄이라고도 해요. K제라늄 종류가 가장 많은 쇼핑몰은 바로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입니다. 신상 K제라늄도 준비하고 있으니 가을에 만나요. 블라섬 작품, 밝은 미소 작품, 저지래 작품, 송미경 작품, 한국 제라늄, 신상 제라늄은 가을에 만나실 수 있어요. 여름철 제라늄 택배는 아이스팩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제라늄 택배 받으시면 일주일 정도 내 집 환경에서 안정을 취하고 분갈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라늄 초보님이시라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시다가 9월에 분갈이 하세요. 장마가 시작되었고 고온다습에 약한 제라늄이기 때문에 배송 중에 제라늄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확인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해드립니다. 문제 사진 찍어서 농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만 분갈이 하기 전이고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만 해당됩니다. 여름이라고 제라늄 쇼핑 두려우신 분들 있으시죠? 제라늄 초보님이라고 제라늄 쇼핑하기가 두려운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여름 물주기만 잘하면 제라늄 잘 키울 수 있어요. 여름철에 제라늄 물주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 여름에도 제라늄 쇼핑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제라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름에도 구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여름에 구매하고 물을 조금 주고 통풍 잘 되게 해주었더니 하나도 안 죽더라고요. 여름에 구매한 제라늄이라고 무조건 죽지는 않아요. 여름에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물을 많이 주어서 죽여요. 봄, 가을,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어야 되어요. 하지만 여름에는 제라늄이 물을 먹지 않더라고요.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7월 15일경부터 8월 15일경까지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주었어요. 물의 양은 화분 밑으로 쪼로록 내려올 만큼만 주었어요. 물주기만 조심하면 여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에서 랜덤 배송 할인 이벤트하는 랜덤박스 제라늄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4종 세트로 한국 제라늄 K2개, 유럽 제라늄 2개 구성으로 2만 9천원입니다. 두 번째 6종 세트로 한국 제라늄 K4개, 유럽 제라늄 2개 구성으로 5만원입니다. 세 번째 9종 세트로 한국 제라늄 K4개, 유럽 제라늄 5개 구성으로 6만 5천원입니다. 랜덤 배송 할인 이벤트하는 제라늄은 전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 개를 구매하여도 전부 다른 제라늄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100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라늄 가격 저렴하다고 품질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 제라늄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안내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만족 못하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쁜 제라늄 농장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경험 있으시다면 구매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랜덤 배송 할인 이벤트하는 랜덤박스 제라늄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예쁜 제라늄 농장을 검색하셔서 쇼핑몰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여름에 제라늄 꽃이 안 피는 이유를 가장 쉽게 4가지만 알려줄게요. 첫 번째, 내 집 온도가 30도 이상 되면 꽃이 잘 안 핍니다. 제라늄 잘 키우기 좋은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노지직사광선은 피하시고 시원한 밤 그늘에 둡니다. 두 번째,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꽃이 안 핍니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식혀주시고 제습기를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화분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서 꽃이 안 핍니다. 물은 적당히 주고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병충해가 생기게 되면 꽃이 안 피거나 있는 꽃도 시듭니다. 여름철에는 물은병 예방 차원에서 미산성 치아염소산 소독제나 살충제를 뿌려주세요. 제라늄이 꽃이 안 피는 이유인 온도, 습도, 물, 병충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면 예쁜 제라늄 꽃대부자가 됩니다. 전국 최대 유럽 제라늄 전문 쇼핑몰 예쁜 제라늄 농장은 네이버에서 예쁜 제라늄 농장 검색하세요. 유튜버에서 제라늄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제라늄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나눔 이벤트 자주 열어볼게요. 제라늄 나눔 이벤트는 예쁜 제라늄 농장 구독자님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제라늄 나눔 이벤트는 예쁜 제라늄 농장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참여해주세요. 영상댐 이벤트는 예쁜 제라늄 학기와 함께 해주세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